네, 섬레저에서 섬낚시의자 텐트가 출시되었네요. 얼마 전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섬낚시의자 텐트. 별로 안 비싸면서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요즘 경기 어려운데 고가보다가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하면 좋겠죠. 얘를 나와있는 그림을 비춰봅니다. 밀리터리로 됐어요. 안면 뒷면. 1, 2단 조절이 가능하고 각도 조절 부위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완전히 접었을 때 뒤로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기존에 있던 제품들에 비해서 단점을 많이 장점화시켜서 패슬이라고 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바람막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텐트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오 좋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바람막이 전문에 나왔는데 이거 설명은 제가 다 못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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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 가능한 의자 섬낚시의자 전제품이다. 호환이 가능하다. 이게 사이즈가 나왔네요. 웬만한 건 다 가능하겠죠. 타사 것도. 팩으로 고정을 한다. 꼬리가 있었을 게 되어 있네요. 가방에 고정팩에 오 좋습니다. 무게에 뭐 팩에 가방에 시연고리에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섬레저에서 의자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의자와 함께 의자에 치는 섬낚시의자 텐트 겨울에 아주 유용한 텐트 소비자가 시큼한 2천원 아름답고 좋은 가격에 예쁜 채 회사에 문의하면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잘나가고 있네요.